일단 해머는 거의 마스터급이니까 물론 해머 고수분들이 보면 웃겠지만 제 실력으로 봤을 때 마스터급이라서 다른 거 하나 파도 될 거 같애 근데 미리 연습을 해 와야 될 듯 지금 파면 안 될 듯 확실히 이 칼이 안달긴 하는구만 여기는 높낮이가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공격이 가능한 것인데요 단차 아 맞어 머리 떼는 게 더 좋나 해도? 맞어? 아하!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맞자 이놈아! 이리와? 이리와? 빅뱅맞어 빅뱅 빅뱅쿠 간다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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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잇! 하! 하! 얘네 근데 머리가 약정이 아닌 것 같은데? 난 해머라서 머리를 쳐야 돼 머리를 부셔주자 오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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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버려 지금 빅뱅 더 간다 대면 이렇게 안달아 뿌셔멘돼 부셔졌는 것 같은데 뭐 떨어졌다 니 머리 뭐 떨어졌어 쭈어 이놈아 쭈어 이놈아 내가 쭈어야되나 혹시? 내가 쭈어야되나 내가 쭈어야되네 내가 두각각이 아아아아 탐하다 다 맞다 하나안나 데메기 상승이요 바르게 수 있을수도 있어 지금 이져? 탁탁탁탁탁 이거지 해몬 말고 다른건 갈 필요가 있어 뭐하는거야? 몸 털고 있어? 맞을 차례지 탔다 아우 바로 떨어지 뭐야 탔는데 어허허 물랑 먹어줘 모기턴턴은 한방보단 한피 어허 일로 날라가자 아 머네 이게 뭘테면 그냥 1차지여 1차지 머니 너 아 왜 앞으로가 해머지 타격감 해머 어 또 사납인데요 나 이놈아 빠아 어? 뭐 포기는거 같은데? 검은색깔 아 죽어요! 죽어요! 또 몸돈다 아 똥싸는거구나 더런놈 이 이 슬라이딩 공격은 2차지나 3차지나 상 똑같나? 다른게 없나? 어? 가는데요? 어디가지? 도망간다 그거 죽여야돼 두감각이 두감각이 이건가? 볼맹인데? 어디갔냐 여기있다 두감각 세개 떨어지는거 보니까 또 떨어지려나 본데? 재질이 튼튼해서 무기에 사용된다 오케이 어? 안없어지는거 또? 또 가는? 아니잖아 이씨 베리도형 아 맞다 물약이 이렇게 없.. 아 그레이트 있구나 어? 어? 얼음꽃 슬링은 성능탄이 따로 있군요 잘 구웠다 잘 구웠어 스테미나 회복을 위해서 고개 먹고 띵띠딩 띵띵띵 띵띵 잔향 호잇 헛 아아 너무 버리 아니죠? 어? 뭐하시는거임? 뭐 하시는거죠? 혼자서 스스로 스톰을 당해 주셨구나 당하라 당해 두각각인가 내놔 또 호우우우우 하하아 이게 문제야 그걸네 버리 계산을 잘해야 돼 허잇 으아앗 똥 더 잘했는거 아하아! 거리가 문제거든요? 어...아냐아냐 지금 힐 주지마 지금이죠? 어하아! 마지막건만 봐주면 돼 마지막건 제일쎄거든 이거라도 그냥 힐쳐야지 아허! 아이C 야! 야! 어어! 족발 때리자 족발 족발도 부셔지는데 안왔어요? 안하면 아파요 어허! 어허! 맞아 넬기타 베트맵이야 지금 하나도 안맞고있어 어이! 아아아아아아 요거지 요건격이지 뭐야 또 도망가는거야? 이것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씨 그니까 해머가 안맞으면 정말 안맞아 고수 보면은 휘두르면 그냥 몬스터가 와서 맞아줘요 다 예측하고 때리는거거든 딜레랑 높이랑 다 계산해서 근데 나는 그냥 휘두르는거고 여기 두꺼비있지않나?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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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개구이 되길래? 내가 너무 화사 아니야? 어? 맞아요 어 불파괴 뭐 허벅지인가 뭔가 불파괴 된거 같은데 여기 물이라 너무 별로냐 아 아우 물..물에서 빠져나와야 아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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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어 개구리 마비다 이놈아 아 똥씨 마비 마비 오케 마비대버넌었죠 이걸로 기가댄스 잡았었거든요 심착하게 마비 피해주시면서 요거 간다 하하하 머리 안맞았고 1차지요 아하 개구리 에 잣 헤이 헤이 에잇 워 gio 바로 에잇 요번 professional ras 배구리 éc 뭐야고 오오~! 뭐였지 저게? 자꾸 머리를 콕 박야넣어 똥 똥이 몸에서 나와 에이!! 뱀쥬야! 오케 스턴 들어가..안 들렀네? 한번만 더 내밀게 될까? 으아악! 몸에서 뭐 빨간거 뭐해? 뱀쥬야! 뱀쥬야! 어디가 또..아..또가? 뱀쥬야.. 잡아라 잡아라.. 마비있는데..아이.. 좀더 머리를 맞춰야돼.. 지금 스턴이 안걸리고 있어요 머리를 맞춰서 떨어뜨린 다음에 빅뱅어택으로 극한의 데미지를 주는게 해머의..기본인데요? 나 지금..그거 최고인가 예리로? 아니지..넘어간거지 뭐여? 부파 저거? 뒤에? 아까 빨간거 부파였어? 아아.. 다시 돌아갈까? 다시 저기로 가겠지 아직.. 저기 다시가면 얘기좀 해주세요 아직 떨떡거리지가 않아서 여기 약간 미끄러지네? 여기 미끄러지는거 이용해야겠다 여기 그거 미끄러지는거 이용해야겠다 여기 그거 미끄러지는거 이용해야겠다 아아.. 정면은 안돼 약간 비껴가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지금이야! 정나! 아직도 스톤이 안걸린다고? 발 맞아라 이 스피이 좋아 저 뭐냐 수레뭐야 저거 아프다제! 아프죠? 피가 없죠? 자러가죠? 아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도파좀 줄게 시간이 없거든요 허잇! 죽이면 안되는데? 도파 먹어야 되는데 죽을것 같은데 이거? 차지까지 들어가면 죽을거같은데? 으허허헣 여맛이지 아프지 콕딱 아자아 빅뱅크어 어택 가자고! 안 죽었네? 콩? 크락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Wam 아퍼 밀려났죠? 정신 못 차리죠? 여기가 아까 부파된 데 맞나요? 어 죽이지마 죽이지마 맞지 여기 아까 빨간색깔 저쪽이었어 저쪽 쁘lassen 진짜 죽이지마 잘.. 자러가게 나 또 다시 왔다 이녀석아 아까여기서 빨간색 떨어졌었어 난 뭔가 했네 이쯤이였는디요? 큰일났구만 없는건가? 누가 주워갔나? 반지 찾는것도 아니고 사라져요? 그냥 가자 또 잡으면 되지 필요하면 그거 아니야? 저렇게 다치면 피가 30% 이한대요 보통 저렇게 가다가 지 집으로 가서 잡니다 자는거 빨리 안깨우면 피가 차요 잘 때 데미지 첫방 들어가는게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쓰시면 됩니다 어? 자고있잖아 벌써 그러면 두배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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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불다이니 내가 아하 안않고요 여기 좀 깊다 근데 위험하지 어어어 어어 안좋아 여기 안좋은느낌 들어 좋지않은느낌 죽는느낌이야 체력 왜지? 진짜 너무 없냐 체력 아 저렇게 깊은데서 놀아 어 노!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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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도안돼 보수금 줄었어 한번 죽었어 이번에 죽으면 끝이거든요? 장난? 장난하는거야? 이걸? 바로 앞이야 아 돈 줄었어 아 누워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더 죽으면 끝장이야 어디갔어 다잡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부파 부파를 찾으라는 신의 게시가 아닐까? 자동으로 주워지는거 없나 뭐하냐 얘 자고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또 자고있으면 피 많이 찼을텐데요 어디갔어 저기 여기 으잇 으이 쓰글놈 또 자고있네 이거 아아 극심한소리 제일 센걸로다가 어허허허 아이스 왜이렇게 얕게 각각에 들어갔으니까 뭐 많이 들어간거고 피 다채웠겠네 힐임끄라 맞아라 어허어 장난그만 노노해 이쪽으로 나와 햄쥐야 이쪽으로 나와봐 아 거기 깊어서 못하겠어요 어 힘들어 형 죽었냐? 죽어 그냥 어어어어어어 다잡았는데요? 아 스톤이야 아하 햄쥐야 햄쥐 잘했다 햄쥐 어그로 도왔고요 어 정신좀 차려 좀 다잡았는데 지금 방심하면 안된다고 1차지로 가자 1차지로 1차지로만 가 1차지로만 가 아하 굴렀는데 아 진짜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하 어이씨 4차지로 2차지로 5차지로 저기 오게 이쪽으로 시 껴야돼 오게 안돼 여보 안돼 여import 아아아우 으오오오오오 무서워 죽겠네 이녀석 이angs아 으아 아씨 어 으phas아 으어어 으오오오오오오오오우 어 살아다 이거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술에 다 썼어 미친.. 안돼! 왜 안맞어? 아이씨 다리나 때려 영태야 다리 때리자 밥은 다리야 똥똥 똥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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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여기서 그냥 1차지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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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뭔가를 고생을 해? 딱 방아시다 그냥 탁 치면 되는 것을 그걸 못해 발도발도 발도발도 아 솔직히 너무 쉬웠는데 갑자기 꼬였어 아 바로 잡을 수 있는 있었는 건데 이런 wenig 생각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진짜 나 해물이 안 맞는 건가? 결국에 바꿔야 되는 것일까 화살로 나이트 보그원이라는 걸로 일단 체력이 너무 적다 지금, 초반이라 그런지 방어구 업그레이로 좀 해야겠어 음, 쫄득해까진 쉽게 갔잖아, 솔직히 그때 그냥 잡았으면 돼요, 그냥 한 2콘만 넣었어도 끝났는디 여러분들은 무시해요 안전한 곳에 숨어있어 그럼, 뵙겠습니다 캠프에 기다려주세요 너는... 혹시 5기단일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돼 뭐야, 이 거롱뱅이는 뭐야, 파마 있잖아 저거 뭐라 그러죠? 1기 조사다 물이 무수 이 장면만 보면, 나 지금 무슨 MMORPG 하는 줄 알겠다 무협지 하는 줄 알겠어 천의 명을 또 아는 줄 갑시다 무수해 주십시오 사부님 레게엘프 엘프는 진짜 귀가 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죠, 제 캐릭터 흠 흠 흠 저 지금 네... 어... 저게 수력적 아니야? 저거 피리 아닌가? 피리? 말을 못해 보수 누가 가기 양쪽 앞다리 파괴 발톱 뭐야 아까 두갑 가기랑 발톱 이거 두개밖에 없네 원래 더있나? 라크루추 도끼운 남아있는거 같애 이거 멀티도 됩니다 네 해머는 솔직히 멀티가 더 좋지 않나? 스턴 셔틀로 해주면 애들이 극딜 잡고 나는 머리만 때려주고 해머는 파티가 좋나요? 솔로가 좋나요? 스턴 스턴 못 넣는다고? 아 뭔 소리야 지금 해수상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곧있으면 마그다라오스 저거 잡고 싶은데 아직 안나오겠지? 기다린 사이에 학자를 찾아달라 이렇게 캠프가 늘어나는거구나 이렇게 캠프가 늘어나는거구나 조사성과보고서 생태연구소 조사 걔네 가야겠다 그쵸 도둑 나도 같이 갈라고 했지만 그 녀석을 먼저 떠나버렸다 아까 걔 레게 한 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거다 아마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것이다 오케이 조사단 조사단 그거 납품하고 조사단 2층이었나? 아 여깄구나 얘네 맞지 조사단 조사결과를 말해라 완료한거 어떻게 보죠? 완료한게 없네 있었던거 아니야? 어 이거는 수락해야 할 수 있는 것이네 도그 자라스 사냥 도그 자라스 수렵도 있네 특별보수 저거 검은.. 금색은 뭐지? 아 그레이트 회복 아 이거구만 주사위 밑은 식재료 추가 데버렸구요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는지 방금 볼로보스 잡았으니까 볼로보스 세트 있겠죠? 프로 아니어도 그렇게 차이 안난다그던데 프레임 강력한 무기 극강력한 무기 아 근데 방어구도 없게 해야되요 지금 피가 너무 적어서 한대 맞으면 너무 아퍼 되나? 일단 점 밑에 있는 무기 되네 드래그로 프로레잉 676 안탑 그걸 만들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쪽 라인에는 만들게 요고밖에 없어 근데 소재가 뭐 필요한지 말했어 마가라테 광석하고 용골 광석 세 개네 뭔 광석인지 모르는데 요거 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역햐심이에요 역햐심은 뭐야 치명타가 안터지는거야? 그러네 마이너스 10%네 방어력 보너스가 있네요 대신 맞으면서 싸우라고 하는거인데 방어구 보로스 방어구 생겼네요 보로스 헬름 방어력이 14야 보로스 메인 번개 내성이 있고 나머지 내성은 다 떨어지네 방어력은 높으니까 뼈갑 하나도 못만들어 토사롱의 꼬리 아까 걔 꼬리 꼬리짜리를 누르면 이거 만들 수 있는거에요? 머리 꼬리짜리 안되잖아 아 이거 해머라서 요것도 꼬리 들어가네 해머는 꼬리 어떻게 해? 받을 수 없나? 뭐 교환할 수 없나? 짜증나 꼬리 이름 선택해서 풀방울 아 잠깐만 풀방울 한번 입어볼까? 어 이게 보로스 세트 뭐지? 몸에다 빵을 달아 놨네? 다 구운 빵을 달아 놨어? 저거 왜 안바껴요 저거? 바지? 바지 형상 변화해서 그런지 안 바뀐다 차림새 바지 때문에 문제네 바지 그거 그 차림새 거기 집에 가서 그거 바꿔야겠는데요 바지 차림새가 안 바뀌는데 포획하면 꼴이 나온다고? 아 그래? 야 무기에도 보로스 세트 있대 아 이거 아까 그거? 아 드래그로? 드래그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까 그거? 포획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때요? 어떻게 잡는 거야? 뭐 덫을 어떻게 해서 잡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어? 쩔뚝거린 다음에 뭐 덫 설치하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건가? 포획이 더 쉬워? 어떻게 하는 건데 딸피 덫에 넣으면 돼? 덫 깔고 마치옥? 잘 때 그냥 함정 깔면 돼? 그러면 다 포획하지 왜 포획을 안해요 사람들은? 포획하면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포획까지 때려잡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 포획까지 때려잡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따라잡아 왜 지라고 할까 reading 포획하면 안 나오는 재료가 있어? 럭 cantidad 덫을 만들어야되서 아 마비덫을 마비덫이 있어야되서 아 고룡들은 포획이 안되고 쫄들은 포획이되요? 아까 보로스같은놈들은 포획은 되나? 여기서 출발하자 구멍덫이 있어도 된다고? 구멍덫? 몬스터 기어다니면 함정에 집어넣고 포획욕 마취탄하면 땡 그럼 이제 꼬리 꼭 필요할때는 그렇게 잡아야겠네 그냥 꼬리 자르는 무기 연습하는게 낫겠다 덫 만드는거보다 안하는 이유가 있네 꼬리가 필요하면 뭐 태도나 이런거 들고가지 뭐 다른거 대검이나 이런거 근데 문제는 한번밖에 못잡는놈이라면 너무 빡세가지고 한번잡을때 30%씩 걸리는데 꼬리가 필요해 한개가 잡았는데 한번잡을때 잘라면되는데 한번잡고 또잡아야되는거잖아 그러면 꼬리 필요한 놈은 멀티를 갑시다 이거는 몬스터헌터는 멀티간다고 뭐 야비아니잖아 그쵸 더 어려워지는거니까 똑같이 다크솔드 비슷한가 너무 고수들만 안모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실력 모시면 되는거 아니야? 고인물들말고 일단 행방불명이 학자를 찾으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크솔이랑 아 다크솔은 저기 부른사람만 죽음 부른사람만 안죽으면 되잖아 이상한적있대 근데 이거는 수레가 제한있어서 오수레하면 취소되죠 아 죽..저기 다 전멸이죠 한명이 너무 구멍이라면 풍역..풍얼락 4명이서 한번씩만 죽어도 거의 끝날 위기에 처하는것이죠 삼수레야? 오수레 아니야? 멀티는? 넬비간테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거 부위 어이구 미친 아씨 아까워라 개구리 삼수레야? 베타는 그냥 오수여 준건가? 어떻게보면 더 무섭네 죽지..죽으면 안되니까 근데 멀티면 내가 막 휠인더 누고 있는데 옆에서 막 쳐버리면 짱나거든 같은평끼리도 공격이 돼서 튕겨나가거든 지금 옆백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야되는데 못하는 녀석 옆에서 짱나게 비벼대고 있으면 좀 화가 나거든요 저기 딱 자 저게 뭐지? 옆에 뭐있는데? 벌브로스 벌브로스 죽어있다 설마 그 녀석? 며칠 전에 나 고생시킨 그 녀석 해머로 못잡은 녀석 그건 아니고요 뭐야 저 녀석은 타접 아닌가? 설마 내기한테 또 잡아야 되는거 아냐? 그때는 보호로 힘들게 잡았는데 탈이 많아가지고 설마 아니겠지 베타 때 나온 몫을 바로 이놈인가보다 괴물 녀석 지나가면서 이상한 보석봤어 풍뎅이봤어 저게 약점인가 풍뎅인가? 주라토더스 빙급환향인지 해머 무조건 들고 다녀야겠네 연습할 시간이 없어 에이 에이 아 이놈이 똥살 아 미친똥 아 자리 구려 여기서 무조건 물에서 싸워야되나보다 이놈을 자기가 아까 거기다 제일 나아 아이고 아 수불놈이네이 뭐야 저 망두머놈 뭐야 저 망두머놈 뭐야 저 망두머놈 아 빙급환 말고 다른거 좀 데미지 센거 없나 통거 조심해 똥똥똥 어 저 빨간거 또 떨어져있어 부위 아니야 저거? 이거 뭐하냐 저거? 아아 머리통 딱 들어가는건데 똥똥똥 아아 미친똥 어떻게해 죽겠네 이거 이거 정착석 무심문 착탐 아 아아 미친똥 진짜 짱놔 아아 똥 정착석 이거 뭐야 자꾸 덜어 덜어지네 똥 어떻게 없애요? 없네 다 똥iane 지금이다! 패셜! 키! 톡! 짜증나는 망고가 젖어 아아아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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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 모르겠네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 활로 하던데야 지가 이씨 에이 아이씨 똥을 물에 속에 만들어야겠구만 어이 뭐야 상료로 간다 버리를 왜 못 맞히냐면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움직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 공격도 좀 하자고 오케이 일반 공격은 데미지가 별로라서 여기다 여기는 좀 낫죠 개구리도 있어 뒤졌다 에이 컴온 지구 왔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이야 머리 머리에 들어갔다 빅뱅 구야 아 아 맞어 구이 파괴되보라고요 머릿통 구이 파괴됐고 연해졌을 것이다 주워야되나? 어딨어 요런거 그냥 치자 공격 정착석이 여깄다 물에 있어 빨캐 뭐 본거요? 보스치고는 좀 약한데 근데 제가 더 약한게 문제네 쿵쿵따로 가자 도구를 맞추는거죠 산파를 올라가 지금이죠 단차공격 단차공격 아아 미친 망둥어 녀석 포도파 녀석 구게이 아아 아아 알았다 아아 얍 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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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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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그 일로와 머리로가 야샤 찔러 저거 저거 이거 맞아 맞아 맞으라고 따샤이 귀찮게 이 놈지대 이 맞아맞으라고 안돼! 아아악! 왜 떨어뜨려? 이거 단차를 노려야 겠구만 이거 단차가 약점이야 이거였어 너의 약점을 알아내 버려고요 이거 단차 쿨타임 있죠 한번 타면은 얼마나 걸리죠? 도착한거 안 떴네 도착한거 안 떴네 으하아악! 또 타지네? 가자아악! 가자고! 다oras 왜ær þ cub 아아악! 내려가지놛 그러면 허리를 노려줄께 머리는 참 반항이 심하는구만 이씨..그렇지 머리보단 역시 탭 coax! Egyptians 빅뱅이죠? 아니야 에이씨 늦었다 그냥 콩콩 따 한 번만 더 먹이면 스턴인데 아아 도망가는 각 도망가는 각이야 이거 도망가죠? 쫓아 조사 점수 먹으면서 이렇게 오래 걸려 와 이녀석은 올라갈때 있으면 올라가는 공격해야겠네 너무 무리라서 움직기가 너무 힘드셈 이럴땐 충고니형인데 그쵸 조충고니 조충고니 되게 약하다면서요 벌레 다 맞춰야지 세다던디 자냐? 잔다 못자게 못자게 아냐 몸에 뭐 묻히고 있어 솟돌 솟돌 근데 물약도 없어 죽으면 물약 갖고와야 안자는데? 뭐하냐? 아 깊은데로 갔어 더런노 여기와 여기서 싸우시겠다 여기서는 탈임네요 이리와 여기가 제일 짱나 자리가 너무 없어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물약 없는데 뭘 거야 올거야 왜ㅜ으으ㅜㅜ 지금이죠? площ뫗 힐 좋았다 콩콩따 아 아 야아! 힐 좋았다 콩콩 따! 아씨 나 슈퍼머 달래 방어구야 한 대만 아 미친 똥씨 똥은데 무적 회피는 되니까 여기가 낫겠다 차라리 와리가리하면 뛰어질 수 있어 아 죽여라 스톤이죠? 스톤이야 아이씨 가만히 있어 하 하 하 라 기kah 도둑 차라리 헬를드가 나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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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티나요? 헬를드가 몸박하고 도둑 포지 우후우 하하 우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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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다! 등뒤 잡았어! 등뒤가 약점! 등뒤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구만? 똥 쏠 때 등뒤가 약점이었어 뭐일이죠? 저럴 때 킬타이밍이었네 또 그 다음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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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악! 기록이에요 그냥 쿵! 쿵! 따악! 좋았고요 도망간다! 잡어! 잡어어어! 슬글놈이 진짜 나 이거 수돌듬해 자러 가는 듯? 아프지 않나요 쟤? 슬글놈이 뭐야 안갔어 오이씨 아파요? 아퍼어어! 나도 아프다 이놈아 못자게 못자게 넌 조금 더 피를 못채울 줄 알아 타러간다 이거 폭탈있나? 잘 때는 극강력한 데미지로 한방에 두배 데미지를 총 빠아아아 112 도바 압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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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냐고 압퍼어어 햄주야! 공격해! 공주다아아아 아이쿠 어 굉장히 귀찮은 놈이야 이거 귀찮은 놈들 밖에 없어 이거 좀 제대로 된 용 없어? 이어룡에 갑갑 아이쿠 굉장히 답답하다가 결국에 머리통 뽀개는 그 맛을 잊진 못해 해머는 역시 이거죠 다 먹었냐? 저기 뭐있다 잠시만 좀 짜는 먹어야지 여러분들 해머중에 좀 긴 해머도 있나요? 그러면 다 저렇게 짧나?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쿵쿵따 그 다음에 빅뱅어택 그 다음에 1차지 올려치기 이거밖에 안하고 있거든 모션 좋은것 좀 추천드렸네 모션 좋은 공격 뭐 없나? 용골 죽 나왔네 그치 어금주 니치는 다 똑같애 사냥벌레 속속이 뭐야 수려피리 좋은건 다 쓰고 있어 아 요만간 부족한데 모션이 쿵쿵따가 문제가 뭐냐면 봐봐 형 쿵쿵따로 이게 평타 세 번이거든 처음에 칠 때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머리가 안맞아 일타가 보통 들고 있잖아 쿵쿵 따 하늘을 하늘을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를 둘 치는데 밑에 둘 데미지가 또 약해요 세 번째 데미지가 세 콩쿵따 이렇게 된다니까 이 여기가 이 놈낮이가 쓰읍 삼탈을 맞춰야돼 삼탈 존구 마그라우스 놈은 대역고으로 가고 있다 서로 Spoْ요 뭐 거기에 어디들 가면 조라 bred 하지 Dlatego 섰들 거기에 무슨 수 property 부 HEAD 문제 거기가 본 아, 잉글리시를 해줄까? 외국인들 좀 있으니까? 일본인들은 별로 없잖아 잉글리시 오케이 저스트 모먼트 10년만의 기회다 아니 자막말고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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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해도 되죠 님들 난 일본어가 자연스럽긴 한데 어차피 일본어나 영어나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뭐야? 안자나프 사냥이야? 외국인들 얼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안자나프 잡으러 가자 오오, 쏘리바스 안자나프가 뭐였지? 내가 잡았던거 아닌가? 아, 그놈이다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녀석 모노노는 이상한, 이상한 대사야 이상한 대사 일단 나가서 어, 소리좀 바꿔 보자 저장을 안했잖아 여태까지 저장 한번도 안했어 굳혀 음 달길을 좀만 어둡게 해달라고? 너무 밝나요? 대바다 때문에 좀 올려놓은 듯? 응 만족 그? 나가야되지? 왜냐면 나도 몬스터헌터 외국 방송 볼 때 그냥 말 못 알아들어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뭐 영어로 나오면 조금 더 도움 되겠지 뭐 옵션에서 변강 불가 된데요? 처음에 골라야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아 여기구나 모노노는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뭐지 이게? 방금 뭐야? 아 저 위에 멀티인가? 직접 지폐구역 막 이게 뭐야?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두번째꺼? 왜 멀티가 됐냐? 왜 멀티가 됐냐? 두번째로 해야돼? 아 뭐 이상한거에 뭐 지폐 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기본이 멀티라서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거야 싱글 멀티 따로 온 줄 알았네 비공개로 안 만들어도 될걸? 어차피 지폐구역 위에 맨 위층에 안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멀티가 됐냐고요? 헉 다시 반이네 요거 앉아놔뿐만 잡죠 일단? 으음 스읍 오늘 밤에는 해적게임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좀 적으면 안되는데 일단 좀 들어봅시다 틱틱틱티네 으음 꾸루쿠야크 포에 어차피 말 별로 안나오니까 소주 꾸루야크 포에 켜달라는데요? 거실 줘야지 그르베이 소주 내일 방송합니다 토요일날 방송쇼요 특수장비를 나눠주고 싶지만 숲에 토비가치가 있어서 재료를 모을 수가 없다 토비가치를 사냥해달라 인심묵자? 그거다 길리슈트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아 잠깐만 집에 좀 들었다 가자 재료좀 넣고 오자 목소리봐 이상한데? 지금 계속 일부러 듣다가 갑자기 들어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나루토급 도빈 나루토급 도빈 처음부터 영어했으면 일본어가 이상했을걸? 어 이거있어 여기다 슬링어 탕고기 팔아버러요 여기서 팔수있나? 여기서 못파네 참열탄 괴력 벌꿀 요렇게 합시다 물약 물약도 끓여야지 물약 다 어디갔냐 체력과 스태미나 상한이 최대치까지 상승하고 완전 회복하느냐? 고대입이야? 이거 그 판만이겠죠? 엄청 좋네 상한이 최대치까지 정말 힘들 때 이걸 쓰고 싸우면 되는 것이고요 비약도 좋은데 잠불 어 잠불이랑 비슷해 다크서울에 쓰고 소려타면 없어져요? 스읍 가버리시다 주인공 목소리 이쁜데 잘 안나와서 좀 아깝다 개미 열심히 골랐잖아 아 잠깐만 템좀 어 여기서 새로 나온 거 있을 거야 아까 그거 잡아가지고 주라 오오 이제야 좀 뭔가 좀 꼰새가 나오는데요 물가 적응 어 물가에서 이동속도 감소없음 와 이거 입으면 이동속도 감소가 안된대 아까 물에서 열나 힘들었잖아 이여룡의 지능내성 지능내성 얼음내성도 생기고 어 이거 옷은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방호도가 근데 안올라 굳이 만들 필요 없는건가 그쵸 요것도 만들 순 있는데 얼음내성 이게 주라세트 이게 보로스 빵세트 식빵세트 빠게트세트 뿌게뿌게 아 귀엽다 뿌게뿌게 꾸루루 꾸루루 세트 자그라스 세트 케스토 세트 헌터 세트 본세트 어 멋있는데 본세트에 약간 공격력 어 체력 증강있네요 체력 15 개좋은데 공격 기초공격력 플러스 3 케이웨술 기절 위력 1.1배 확률이 높아진다 해모용이잖아 기절 확률이 높아지면 좋은거 아닙니까? 아 이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나 지금 가보면 뭐 입고있지 기절 대비 습 지금 방어력이 12에서 6으로 떨어지는데 방어력 차이 큰거 아닙니까? 방어력이 12에서 6으로 떨어지는데 방어력 차이 큰거 아닙니까? 이거를... 본 손을 먹어야 되는데 방어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거 같은데? 강하면 된다고? 안 맞으면 된다? 그래 일단 본 세트로 가자 더 좋은거 나올때까지 일단은 옵션이 좋잖아 본 세트로 가다가 머리통은 뭐죠? 체력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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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셋 안 맞춰도 되지? 사체가 남는 확률이 높아진다 공충형의 소형몬스터 퀴즈 바지는 여걸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바지는 주라코일에서 얼음내선 가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풀셋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 장비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고 있는 거를 잊고 있는 거를